아우 야영아! 야영아! 맨날 야영아 하는데 무슨 시골 바라면서 야영아 한다며! 내가 안 씻으니까 이런 게 나지? 니들 선생님 나는데 뭐하는 게? 선생님 인기 눈에 다래끼 났어요! 이 녀석이 수업시간에 누가 다래끼 나래? 가져와! 다래끼 가져와! 다래끼 나서 죄송해요 선생님 다시 안 났지! 수업 끝나고 찾아가! 고객님! 자 오늘은 1박 2일 동안 야영을 하겠습니다! 다들 처음이지 야영은? 아니에요 저희도 야영 다 해봤어요! 미니 걸스카우트 출신이고요! 저는 보이스카우트 출신이고요! 할머니는 보이스피싱 출신이에요! 우체국입니다! 고객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주세요! 잠시만요!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제가 없어서요! 오늘 엄마 아빠 슬플 거예요! 귀여운 척 하지마! 둘이 오랜만에 뜨거운 밤 보내구려! 예뻐한 소리라는 거야 이 녀석아! 이따가 저녁에 우리가 텐트 치고 하려면 손전등 가져오라고 했지? 갖고 왔어요! 선생님! 저도 등불 가져왔어요!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! 아이고 저장 찍어서 이거 껴 오면 어떡해요! 아이고! 집에 등불이가 바뀌었어요! 아 뭐 하시는 거예요! 아이차 선생님 저는요 오늘 여기서 하루 묵을 거니까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불을 또 준비해 왔어요? 갈아입은 속옷인데요, 에? 속옷이랑요? 그럼요 선생님! 아 진짠데 왜 못 믿으세요? 아 뭐 하시는 거예요? 백온바! 백온바!! 백온바!! 백온바!!! 이것도 뭐야? 우리 동네 바본데요! 100원 줄 때까지 안 갔데요! 그래? 그럼 내가 문제 맞추면 100원 줄게 우리가 1박 2일 동안 야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박 2일 멤버들이 간 이작도의 배 시간은? 주말에 들어가는 배 시간은 8시, 9시, 12시, 오후 3시가 있고 나오는 막차 시간은 4시 40분에 있지 하지만 여자친구랑 1박 2일을 보내고 싶다면 막차 시간을 5시로 하고 배를 놓치면 되겠지? 100원! 100원! 너 100원짜리 갖고 교통카드 이거 2만원짜리거든? 2만원짜리? 이거 진짜로 2만원 들어있나? 2만원짜리 좀 하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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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 사람 진짜 그렇게 안 받는데 미안합니다 야 니가 오늘 속았지? 그럼 나라도 100원 줄걸? 나대지 마라 코모는 돈은 안 받는다 수고하세요! 아 우아 우아 죄송합니다 우아 야 자유시간 자유시간! 공기야 있잖아 내가 어제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샀는데 나 그 병아리랑 평생도록 같이 살거다 야 학교 앞 병아리에 일찍 죽어 아니요 선생님한테 물어볼래? 선생님! 자유시간! 아 선생님 너무 하시네 아들한테 막 소리치시고 어 형아 할메가 얘기해줄게요 미니말이 맞았어요 학교 앞에서 산 병아리여도요 관심을 갖고 예쁘게 잘 키우면요 나중에 이 이렇게 돼요 거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한글자막 by 한효정